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도 좀 알아보죠. 부산에서 흉기피습을 당한 뒤에 오늘로 나흘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회복 중인데 그동안 물만 마실 수 있다가 어제는 미음으로 식사도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군요. 말도 거의 못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는 얼굴을 본 사람들에게 쉰 목소리로 느릿하게 말을 하는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 이재명 대표가 곧 당직자들 면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건 맞다고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뭔가 바로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은 굉장히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의료진의 소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수술이었다 보니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면회도 받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의료진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소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예찬 전 최고. 대통령이랑 친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조금 회복해서 사람들 면회받을 때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병원 찾아가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림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상태에서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쾌유를 기원하는 난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 조치가 일반적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한호섭 정무수석을 위로차 병문안 보내는 방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나온 입장을 확인해 보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병문안을 하고 싶다고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안정이 조금 더 필요해서 민주당에서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정부와 여당에서 미적미적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쾌유를 바란다, 우리가 병문안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 피습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당원들 앞에서 제가 다쳤다고 똑같이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 테러 사태 앞에서 우리 여야가 적어도 지켜야 될 선은 같이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빨리 이재명 대표가 안정이 되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병문안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철호 논술위원. 야당 대표의 피습이라는 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여야가 좀 사회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편사국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가서 쾌유를 빌고 이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런 전례도 거의 찾을 수 없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한 걸음은, 걸음 하나는 천금의 무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번 사건이 준 충격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여야가 공이 이러한 진영 정치, 증오 정치는 어떤 식으로든 마감을 해야 되겠다. 더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데에는 모처럼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대통령이 한 번쯤 큰 결단을 해 보면 어떨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달려가고 싶다라고 할 수만 있다며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여야 정치 지도자 공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그 지도자 안에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도 대단히 어려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